자, 여기 출발할 거예요. 꽝!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여기서 출발하는데? 꽝! 이 택시처럼 서 있었던 거예요. 저 택시는 주차장에 있고 저쪽에 서 있고 나는 주차장에 있고 여기 딱 여기 서 있고. 여기에서 여기 서 있다가 출발하는데 여기서 나오던 사고의 사고. 이런 사고 서로 안 보이니까 사고 날 수 있죠. 여기에서 나가는데... 꽝!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이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. 아, 정차 후 출발이라서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래요. 경찰이 접수됐고요. 경찰에서 정차 후 출발이기 때문에 블박차 가해 차량이다. 그럼 상대 본사에서는 100% 물어달라고 그런대요. 정차 후 출발,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. 이 사고. 경찰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다. 정차 후 출발 중 사고의 기회. 여러분은... 맞다! 경찰 말이 맞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1, 맞다. 경찰 말이 맞다. 정차 후 출발 차가 가해 차량이다. 2, 아니다. 상대는 주차장에서 나왔잖아. 노예 진입. 일단 정지했어야지. 상대차가 가해 차량이다. 50대 50은 없이요. 50대 50은 없이 누가 가해 차량인지. 둘 중에 하나. 둘 중에 하나. 투표. 시작. 사고는 이렇게 납니다. 여기 서 있다가 슬슬 출발하는데... 꽝... 대한민국 경찰들 중에 서 있다가 출발해서 무조건 되고 정차 후 출발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생각하는 경찰관들이 무진장 많습니다. 정차 후 출발이면 무조건 가야지. 외우는 거예요, 무조건. 외우지 마세요. 응용을 하세요, 응용. 외우면 바보돼요.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난다. 눈물이 납니다. 바보 같은 난 눈물이 난다. 자, 거의 다 왔네요. 사고는 이렇게 난 겁니다, 이렇게. 여기 붙어 있다가 여기 붙어 있는 것처럼 조금 뒤에 있었겠죠? 한 1m 내지 2m 간격은 있습니다. 이 그림이 정확히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. 한 1, 2m 간격 여기 있어요. 여기 섰다가 출발하는데 나오던 차량 꽝... 여러분, 다수의 의견 어땠을까요? 경찰이 맞다는 의견이 3분의 1. 경찰이 틀렸다는 의견이 3분의 2 정도 되네요. 주차장이나 건물 등에서 길 바깥에서 길로 들어올 때는 일단 정지해야 되죠. 일단 정지해야 됩니다. 왜? 길에 지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. 그런데 상대차는 그냥 쑥 나왔어요. 경찰 말이 맞다. 정차 후 출발차가 가해 차량에다가 33%. 아니다. 상대가 가해 차량에다가 66%. 966%라고 썼네요. 제 마음이 그런가 보죠? 이건 상대차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요. 약도를 보고 생각할까요? 이 약도에서. 길이 여기 주차된 차들이 좁잖아요. 여기 차가 한 대 와요. 차가 한 대서 내가 이렇게 비켜줬어요. 비켜줬고 차가 지나가서 내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차가 나왔으면.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여기다 차를 세운 게 아니라 차가 여기서 한 대가 와요.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세워줬어요, 여기에. 양보해 줬어요. 그래서 그 차가 지나갔어요. 지나갈 때 나도 이제 지나간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. 그런데 차가 나왔어요. 그럼 누가 더 잘못인가요? 당연히 여기서 나오기 전에. 여기서 나오기 전에 섰다가 나와야죠, 여기서. 여기서 길로 들어오기 전에 물론 차가 여기 바짝 붙어서는 줄 안 하는데 이렇게 다니니까 내가 많이 나온 것도 이만큼밖에 안 나왔잖아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좁은 개도 이렇게 오는 차 때문에 양보했다가 출발했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. 얼른 이해되시죠? 그래서 상대차가 잘못이에요. 일단 정지했어야 했죠. 다만 블박차도 이곳이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. 여기는 차가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혹시 차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바로 붙어서 나갈 게 아니라 핸들을 좀 틀어서 이렇게 해갔더라면. 혹시 모르니까 빵 한번 해 줬더라면 그런 아쉬움. 블박차가 그러면 한 20%? 많으면 30% 볼 수 있을까요? 여러분, 입장 같아 보인다고요? 아니, 여기서 나올 때요. 나올 때 여기 섰다 나와야 돼요, 항상. 이게 도로잖아요, 이게 도로. 여기서 오는 차 때는 비켜서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나오는 차가 더 조심했어야죠. 그래서 나오는 차가 가해 차량이 됩니다. 그런데 경찰은 섰다 출발하는 차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래요. 왜 그것만 생각하세요? 섰다 출발하는 것도 상황이 있죠? 일단 정지를 왜 무시하세요? 다른 건 다 있을 정지인데 이것만 일단 정지예요. 도로에서 들어올 때가 일단 정지예요. 볼까요? 18조든가? 도로교통법 18조. 이거 무시적 중요한 거예요. 노예 진입이 엄청 중요한 건데 경찰은 노예 진입을 왜 모르나요? 이제 교통사고 조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나 보죠? 발령받은 지 꽤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. 18조 사망. 길가에 건물이나 주차장에 도로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간다? 일단 정지 후. 일단 정지 후. 나가면 일단 정지예요. 그리고 목을 빼서 살펴야 돼요.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가 더 많이 잘못됐습니다. 아니야, 어 assemblage. 아멘